하나님은 현재 멜기 세대의 공동 제사장 직분을 아테내기 위해 한세 사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천년마다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창조 때부터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예수하께서 이르시되 아들아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며 나와 하나가 되도록 사람을 일으키십시오. 창조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할 뿐이다. 그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을 했으면 한다. 사막으로 가서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가로대. 요하여 어찌하여 사막에 배를 지으시나이까. 황일 바다가 없습니다. 내가 비를 가지고 올 것이다. 비가 무엇입니까? 그때까지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구는 테라리움이나 캐노피 같은 덮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수분을 재생산했습니다. 노아가 비가 뭐냐고 말했을 때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기품의 샘들을 열리라. 저는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렸으면 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래된 것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천년이 더 지나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며 나와 교제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였단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금과 은과 나무와 돌로 우상을 세웠구나. 그럼에도 그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도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을 떠나 평생 동안 세운 모든 것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떠나가라. 그곳이 어디인지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나 내가 도착하면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우리는 방향을 틀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천년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사람이 야외와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2000년이 더 흘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애야 나는 우리를 경배하고 사랑하도록 사람을 창조했단다. 그러나 너희는 죄의 문제를 안고 있구나.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새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옛 것과 새 것 사이의 다리인 엘리아의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마다 오래된 종교관에 있는 사람들은 극도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와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르십니까? 고린도우서 10장에 이스라엘에 관해 기록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가르침과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교회에서 있을 때 당신의 예언적인 말을 원하십니까? 이리 오십시오. 사업이 번창하기 원하십니까? 제게 오십시오.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제게 오십시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종교체계가 새로운 것의 도래로 인해 공격을 받을 때면 항상 극도로 분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땠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어찌 감히 창녀와 술 취하는 자와 모든 것의 세리와 함께 앉아서 먹느냐? 휴감에 있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선한 행시를 더럽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왔노라. 나는 율법을 부인하러 온 것이 아닌 완성시키기에 왔노라. 천년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상에서 소통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2000년에 그분은 한 세 사람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2012년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한 세 사람이 탄생했습니다. 막힌담을 허무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세 사람은 이미 땅에 태어나 이미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종교 시스템은 오래된 수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기에 초점을 빼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능력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새로운 움직임의 일부가 되려면 이러한 왕자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같은 바벨로니아의 사고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평화의 왕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